M-Wave Meet and Greet M-Wave Meet and Greet M-Wave Meet and Greet M-Wave Meet M-Wave Meet and Greet 저 그거네요. 팬분들. 팬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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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사인회. 팬. 진짜요. 프라이팬 프라이팬. 내가 좋아하는 팬. 응원. 응원. 하이터치 해. 하이터치 해. 팬이에요. 그럼 넘겨야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잠시만요. 부녀 일어나시면 안 돼요. 지금 맏형과 막내들. 막내에 조합이에요. 맏형들과 막내 조합. 손 손 공룡. 손. 아 잔디밭이에요. 잔디밭. 잠시만요. 야 엉망이다. 야 진짜. 야야야. 버튼. 거북선. 거북선. 아니 여러분. 되게 희수한 거예요. 거북선. 아 방파래. 맞아요. 예. 잠시만요. 그림 한 번만 더 보일 수 있어요. 그림 한 번만. 아. 야. 피영아. 왜 왜 감동. 감동 받으신 줄 알겠다 야. 그렇죠. 한 분에 보니까 바로 알겠네. 재밌다. 자 이거 어떻게 그러는지 궁금해요. 하프. 여자. 머리에 뭐 새싹이에요. 새내기. 여자. 소녀. 공주님. 약간. 약간. 공주. 아. 뭘까. 아. 백설공주. 야. 저게. 저게 어떻게 백설공주야. 어떻게 알았어. 저기 어떻게 백설공주야. 형이랑 잘 맞는 것 같아. 약간 텔리파시 아닌 것 같은데. 자 시간이 없어요. 휘영씨가 또 이걸. 휘영씨 이거 알아요? 야 시간이 얼마 없어. 휘영씨 이거 모를 것 같은데. 어. 성. 성. 교회. 성당. 꼬깔. 탑. 트리. 트리. 크리스마스.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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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지금 입모양. 에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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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펠탑이라고요? 맞아요. 아. 저게 어떻게 에펠탑이죠? 자.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맞추면 인정합니다. 지구. 휘영이. 여기 휘영이라고? SSS. 주름. 해골. 자. 저도 할 말을 잃고 있어요. 지금. 저는. 아. 아. 라면. 그거. 라면. 팔보채. 팔보채. 아니에요. 아.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 스파게티. 자장면. 아. 뭔지 알겠다. 저거. 그거. 월남쌈. 월남쌈. 미역국. 월남쌈 아니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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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되게 프로인척 한다네. 패스. 패스. 본인이 못 끌어놓고. 자. 패스 했네요. 패스 했어요. 암마. 자.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넘길지 궁금한데. 킷. 자. 아. 여울 때 이겼어. 우리가. 뭐예요? 약간. 휘영이 씨 코도 그려주세요. 아. 뭐야? 어. 저거. 그거. 그거 있잖아. 포켓몬인가요? 포켓몬? 그 공룡? 아닌데. 그. 캐릭터 같은데.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 사람. 사람 몸을 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게 궁금했는데. 사람 몸이. 근데 뭔가 닮았어. 고양이? 3번 3번. 이거. 뭐라고? 정답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잖아요. 정답이 나왔잖아요. 상대 팀에서. 뭔데? 고양이? 네. 네. 사푼사푼. 네. 정답이에요. 사푼사푼. 사푼사푼. 그게 사푼사푼이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30초. 시간이 없어요. 30초. 30초. 치킨. 치킨. 아니 아니. 찬이. 강찬이. 여왕의 뜻. 시그널? 찬이 입니다. 멍떼. 막내. 치킨. 나무늘보. 오오.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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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형. 휘영이. 잠시만. 잠시만요. 이거 반칙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주호씨 때문에 페이스 다 잃었어요.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연경. 버스. 버스. 철도. 지하철. 3. 2. 1. 0. 네. 시간 종료됐습니다. 김치찌개잖아요. 김치찌개요. 저기 어떻게 김치찌개요. 왜 이렇게 못 맞춰요 다들. 모닝빵인 줄 알았어. 아까 그 라면 땅 같이 생긴 거. 그거 뭔지 아세요? 그거 바지락 칼국수래요. 삼겹살인 줄 알았어. 바지락 칼국수로 어떻게 맞춰. 그거 어떻게 맞춰. 저도 어떻게 그려요. 이걸 제가. 좋아요. 어떻게 그려요 이걸. 오 좋은데. 오늘. 오늘 감 좋은데. 맞잖아요. 네 휘영씨 일단. 감사합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문제가 어렵다. 박수. 와 문제가. 아 어떻게.